공마리, 너 진짜 많이 다쳤을까봐 내가 얼마나 놀랐었는지 알아? 내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안고 왔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해? 내가 아무리 네 운전기 사고 보디가드지만 나 생각할수록 진짜 화나 화나? 미안해, 조준아. 나는 그냥 너가 나 다시 안아줬으면 해서 나 저번에 속상하고 아플 때 네가 안아줬던 게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그랬어.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? 조준이 너 내가 안아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안아줄 거야? 어? 거봐, 안 했을 거잖아. 그러니까 뻥쳤지. 근데 넌 내가 왜 안아줬으면 좋겠어? 응? 그게 왜 그 이유를 꼭 듣고 싶어? 응 그게 아무래도 내가 널 좋아한 거 같아. 뭐? 뭐긴 뭐야! 내가 너 좋아하는 거 같다고! 아 몰라!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